한자를 읽어보세요. 따라 읽어보세요. 윤달윤 남을여 이를성 해세 법칙률 법칙여 고를조 볕양 두자씩 읽어보세요. 윤달윤 남을여 남을여 이를성 이를성 해세 법칙률 법칙여 법칙여 고를조 골을조 볕양 잘했어요. 이번엔 성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읽을게요. 윤여 성세하고 율려 조양이라 따라 읽어보세요. 윤여 성세하고 율려 조양이라 잘했어요. 윤여 성세하고 율려 조양이 윤여 성세하고 율려 조양이 있습니다. 아멘